야, 조졌다. 야, 벌레 들어왔는데? 저거 어떡해! 저거 뭐야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, 싫어! 아, 싫어! 어떡해! 나가주세요! 어떡하지, 어떡하지! 나 너무 싫어! 어떡하지! 안녕! 유튜브 어떡해? 시끄럽다! 전기파리채 그런 거 없는데, 그리고 너무 여기 복장이라서 너무 안 나아요! 아, 여기 있어요! 엄마! 아, 지금 내 앞에 있어! 아, 이게 문을 열어놨더니, 아, 날이 더워지니까 이 벌레 새끼가 들어오네. 아, 미치겠다. 아,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! 잠깐만, 이거 미쳤어! 미쳤어! 가만히 있어봐! 어디 갔지? 아, 진짜 미치겠다. 이거 진짜 어떡하지? 아, 진짜cit… 어디 갔자? 안 보여! 아, 조명! 나, 이거! 돌려라! 살려주세요! 진짜 싫어요! 아, 여러분! 진짜 살려주세요! 웃지 말고 진짜 조명 안에 들어갔는데, 이거 어떡하면 좀 와, 진짜로… 아니 무슨 나방도 아니고 파리 같은 놈을 무서워해 저런 미물을 아니 이게 화면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되게 크단 말이야 오늘 제가 비우는 애완 벌레가 가출했는데 혹시 여기에 있나요? 한 개들아 계속 관찰해봐 보다 보면 귀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참에 서로 알아가고 쌓였던 오해도 불구해요 헛소리야 너 애완 벌레가 주면 너 입에 넣어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네 언니 나 지금 방송중인데 네네 아 나 지금 내 방에 지금 벌레가 나왔거든 언니 왜 이렇게 잘 타봐 누구한테 잘 하셨어요? 저 눈 쌓은 척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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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봄민이 지금 내 앞에 벌레가 나타났는데 언니 이거 잡을 수 있.. 야 어떡하.. 잡을 수는 있는데 내가 진짜 다 해줄게 100만원 줄래 아 100만원은 좀 그런데 위험한 벌레 막 징그러운 벌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같이 그냥 일단 좀 지내봐 언니 나 진짜 한번만 도와주면 안될까 아이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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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손이 많잖아 돌고기 새끼랑 처음이래 처음이야 너 거기 지금 다 둘이 있어? 나 얘랑 둘이 있어 지금 아이쿠.. 아이쿠.. 언니 진짜 진짜 사랑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사주고 진짜 내가 언니 소원 들어줄게 잠깐만 장비를 정지합니다 와이쿠.. 미니스 채널 어딨는데? 네가 어딨는지 아있어? 어어 여기 있어? 층간소원 하치하고 어.. 한두 번이 아니야 올라가 봐 onderweg 고마워 사랑해 진짜 내가 얘네는 진짜 갚도록 백만원은 갚으면 돼 백만원은 좀 단가가 세다 죽었다! 죽었어?